네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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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뜨겁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오사였던 걸어가 위 드려드렸는데요 여러분 즐거우실까요? 네 네 저희도 너무 즐겁습니다 네 아쉽지만 어우 아쉽습니다 네 네 여러분께 인사를 드려야 하는 그런 오버 같아요 네 우리 판독 콘서트에서 판독하시는 여러분들께 좋은 곡을 보여 드릴 수 있어서 즐거운 곡의 폭탄 기간이어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저희도 너무 즐겁게 해서요 네 그리고 저희가 다음 주 8월 23일날 손백하거든요 여러분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네 한층 더 새롭고 발전된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이 앨범 1집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오늘 성남시는 여러분들 즐거운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최소한 올려드릴 곡은요 저희 블랙미도우라는 곡인데요 블랙미도우라는 곡은 저희 미우와는 다르게 파워풀하고 약간 섹시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곡입니다 많이 같이 즐겨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다시 한번 이렇게 파워풀 콘텐츠에 초대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이런 자리가 오시면 좋겠어요 저희는 지금까지 크리스틱이었고요 정말 뜨거운 하루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크리스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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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